GT5 8월 4주차 주간 업데이트 신규 콘텐츠 ATT16 공습 대정 모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RP가 2배구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벤저의 LSA 임무가 달러 RP가 2배 온라인 세션의 비즈니스 배터리 달러 RP가 2배 경납고의 항공 화물 운반 요청이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경납고가 30% 할인 버저드 공격 헬기 버킹엄 볼라투스 버킹엄 님버스 오셀러 저귤라 BF클럽 오베이 옴리스 EGT 아니스 레무스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오버프로드 엔터티 XXR이 30% 할인 무기 밴드서 구젠버그 스위퍼가 3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ATT16 공습 대정 모드를 2번 승리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포디움 강도작업의 페가시 조르소 맥토니 강도작업의 오셀럿 스윙어 듀건 강도작업의 딩카 블리스타 칸조 이번주 카지노 럭크웨일 경품유동사는 딩카 제스터 클래식 LS 자동차 모임 경품유동사는 듀바치 바그너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4일 연속 2등 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엔페러 ETR1 피스터 코멘트 SR 람파다티 피갈 참고로 이 차량들은 전부 삭제 차량입니다 남은 프리미엄 리럭스 모터스포츠 오버프로드 이모건 우베르마트 SC1 딩카 제스터 벌카 워러너 딩카 더블티 여기 있는 차들도 전부 삭제 차량 럭슈리 오토샵은 우베르마트 뉴베 이너스 파라곤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다가올 일들의 징조 타임 트라이얼은 델페러 후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